보이시죠? 레버안에 양쪽에 다 그냥 이거를 누르고 쭉 해주세요 아직 착용하지 마시구요 잠시만요 자 그런식으로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께요 앞으로 넘어질 경우에는 팔꿈치 부분으로 일할식으로 넘어지시구요 얼굴은 옆으로 돌려주세요 자 뒤로 넘어질 때는 엉덩이부터 안쓰면서 일할식으로 자 뻗하듯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? 알겠어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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